천고마비의 계절 갈치도 살찌고 나도 살찌는 갈치솥밥 요리 시작! 30분간 불려둔 쌀에 맛술술술 육수 콸콸콸 건드레 그리고 표고 뚜껑을 닫고 빠이야! 20분간 잘 자요 갈치를 결대로 손질해주고 자 요렇게 전분가루로 예쁘게 분칠한 종이호일 위에서 파와 함께 구워줘 바삭 아우 바삭 ASMOL 양쪽 잔가시 헛겨 가운데는 조심히 살살살 굿 파 고추위에 간장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통깨 섞어! 문이 열리네요 갈치가 들어 훔쳐 소스까지 에헤헤헤헤 밥 위에 통통한 갈치를 살포시 음 음 맛있다 갈치솥밥 끝! 없나요? 감사합니다! 끝! 아멘